겨울철 매서운 추위에 한냉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증상과 함께 예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재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전화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한냉질환이 발생한 원인부터 짚어주시지요. 우리 몸은 항상 36.5도 정도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한냉질환은 추위에 노출되어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체에 피해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너무 강한 추위 자체가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추위로부터 체온을 보호하지 못하는 요인들, 예를 들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다든지 옷이나 보온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든지 또 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난방이 안 되는 실내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한냉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위에 노출되고 나면 가렵거나 혹은 따갑기까지 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좀 구체적인 한냉질환 종류와 또 추후 증상까지 또 짚어주시지요. 네, 우선 저체온증은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경 기능 저하가 동반돼서 말을 정확하게 못한다든지 비틀거리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더 심하면 의식 저하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은 추위에 노출된 부위가 얼거나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거나 또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손이라든지 발, 귀와 같은 말초기간에 손상이 생기는 것이 동상이 되겠는데 동상이 생긴 부위는 차갑고 창백해지고 또 감각이 둔해지고 가렵고 절이고 또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또 심하면 조직이 괴사, 즉 죽어서 해당 부위를 절제하거나 또 감염이 생기는 위험도 높기 때문에 동상도 매우 위험한 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외에서 근무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까요? 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한파 시에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또 평상시 외출하시더라도 보온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머무르는 실내에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분들은 추위를 인지하고 피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보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또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됐을 때 동상이 잘 걸리기가 쉽고 또 추위에 노출됐을 때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된다든지 또 외출이나 신체활동을 무리해서 하는 것을 자제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의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리게 되고 또 술 취해있는 상태 자체가 추위를 판단하지 못하게 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추위에 음주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랭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법과 함께 응급처치법까지 알려주시지요. 네, 평상시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수분을 많이 드시고 영양분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실내에서 난방이 잘 되는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외출하실 때는 날씨 정보를 확인해서 충분한 의복과 보호장구를 갖추시고 너무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길이 또 얼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은 다니시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빨리 119에 연락해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해당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궈서 정상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 젖어있는 옷이라든지 장갑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시고 담요나 옷으로 몸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우 인재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인재대 백병원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인재대 네! 김경우 인재대 백병원 김경우 시도 김경우 인재대 백병원